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정현웅 작가의 들러리 살인이라는 1980년대 중반에 쓰여진 작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40년 전에 추리소설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문학으로 등단을 해서 한국 추리문학생도 수상한 그러니까 문체를 인정받는 추리소설 작가였습니다. 정현웅 작가의 작품 들러리 살인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방가로는 소양호댐에서 가까운 산비탈의 위치에 있었다. 소나무 숲 사이로 하천이 내려다 보였고 뒤로는 울창한 숲이었다. 한여름에도 시원한 느낌이 드는 나무로 우거져 있었다. 방가로 벽은 주위 숲에 어울리는 녹색의 페인트칠이 돼있었고 유리창이며 난간은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시경강력계 수사반장 나영식 경감은 방가로 현관으로 들어서며 별로 크지도 않고 아담한 별장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자신은 언제 돈을 벌어 이 정도의 예쁜 별장을 하나 지닐까 싶었다. 신세를 한탄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위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관할경찰서 형사계 수사관 여러 명이 와있었다. 검시도 끝난 듯 했다. 나경감은 그의 얼굴을 알아보고 반기는 일선서의 김반장과 악수를 했다. 어서 오십시오 나경감님. 김형사 오랜만이요. 그런데 피해자는 칼에 찔려 죽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등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칼이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고 전혀 저항한 흔적이 없습니다. 피도 적게 흘렸고. 음... 그럼 죽은 다음에 찔른 거겠지. 어쨌든 부검을 해보도록 합시다. 김형사가 안내하는 방으로 들어가며 나경감은 이상한 비린내를 맡았다. 살인이라는 강력범죄 현장을 들어설 때마다 항상 느끼는 그 역겨운 냄새였다. 급히 부패해가는 시체. 죽은 인간의 몸에서만 풍기는 불쾌한 냄새였다. 침대 커버에서 뜯어낸 보에 덮인 변사체는 40세 전후로 보이는 뚱뚱한 사내였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죽어있었다. 입이 약간 일그러져 있었으며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는 등에는 칼이 꽂혀있었다. 칼은 과일을 깎아먹는 데 사용하는 흔히 볼 수 있는 과도였다. 음... 곧 부검하도록 하고 칼의 위치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오.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도 확인하는 게 좋을 겁니다. 서울사람이니까 수사본부를 시경으로 하는 게 좋겠죠, 경감님? 김 형사는 나경감을 향해 물었다. 나경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상부에 보고하고 의논해 봅시다. 그 반가로의 주인 41세 성춘길이 죽은 것은 7월 26일 밤 1시 20분에서 40분 사이로 보였다. 부검 결과 성춘길은 수면제를 먹고 반수면 상태에 있다가 칼에 찔린 것으로 나타났다. 칼은 등 하단, 허파 끝부분, 갈비뼈 사이에 박혔다. 칼이 몸에 4-5cm 정도 들어가 있었다. 칼은 방가로 주방에서 사용하던 것. 그 사건에 델리키트한 점이 몇 가지 있었다. 그것은 살인이 행해지던 무렵 창밖 숲에 흥신소 직원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명동 서비스센터라는 상호를 가진 그 흥신소 직원 원형진과 민수길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았다. 사모님의 전화 연락을 받고 우리 두 사람은 성춘길을 미행했습니다. 사모님은 남편이 알 수 없는 어떤 여인하고 정을 통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현장을 확인하는 건 물론이고 상대방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달라는 요청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항상 미행을 좀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우리 서비스센터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확히 밤 11시 35분이었죠. 성춘길이 집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행을 철수했었거든요. 하지만 언제든지 연락이 오면 출동할 태세는 돼 있었죠. 남편이 밤 11시 35분 회사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수상하니까 미행해달라는 거였죠. 우리 두 사람은 성춘길을 바로 따라붙을 수 있었습니다. 성춘길이 집을 나온 거는 12시 5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교회로 빠지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미행했지만 별반 이상한 점이 없었던 성춘길이 밤 12시가 넘어서 서울을 벗어나니까 이상했죠. 우리는 뭔가 찾아내겠구나 싶어서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성춘길은 속력을 내서 춘천 쪽으로 달렸죠. 어우 속력을 무척 내더라고요. 성춘길의 운전 태도로 봐서 굉장히 흥분해 있는 듯 했고 뭐 조급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과속을 했는데 그 뒤를 따라가느라고 애를 좀 먹었습니다. 1시간 10분 좀 넘게 달려서 반가로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는 좀 떨어진 데 차를 세워두고 내려서 반가로로 접근을 했습니다. 광 가까이 가서 불이 켜 있는 4시를 들여다봤죠. 커튼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안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다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시간을 확인하니까 1시 20분이었고요. 주로 성춘길의 목소리였고 대답하는 여자 목소리는 좀 가냘픈 목소리 나이는 어려 보였어요. 성춘길이 고함 쳤다는 말은 주로 결혼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말하면 해볼게요. 안 돼. 그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헤어질 수는 없어. 그만큼 해줬으면 됐잖아. 깊은 밤중에 여기로 불러내서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그럼 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쩌란 말이에요. 낳아서 주든지 그럴 수 없다면 떼어. 떼라고요? 어머 세상에 야비하게. 야비하다니. 닥쳐. 아이를 가졌다고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해 나하고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내하고는 10년이란 세월을 함께 살았어. 뭐 그럼 성부자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저를 좋아한다며 몸을 뺐던 때는 언제고요? 닥쳐. 뺐다니. 너도 좋아서 그래놓고 그만큼 보답도 했잖아. 돈이 전부인가요? 정말 야비하세요. 닥치지 못해? 어떡하겠다고 나를 여기까지 불렀어. 이 밤에 말이야. 아이고 참 제가 이렇게 흉내를 내려니 잠깐만요. 그러고도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그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미쳤나? 전화할 거예요. 미쳤어? 수화기 내려놓지 못해. 할래요. 미쳤니? 전화를 한다니. 이제 와서 찰 거예요? 닥쳐. 야비해. 닥쳐. 그러더니 여기서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침묵했다가 여자가 우는 소리 또 들리더라고요. 아이는 어쩌죠? 그러면서 여자가 울었고요. 남자는 없애! 하고 소리를 쳤어요. 침묵이 계속됐죠. 여자 울음소리도 그쳤고요. 조용하더니 갑자기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고 나선 또 계속 조용했죠. 그러고 한 2, 3분 시간이 지나니까 방가로 뒤뚤에 세워둔 성춘길의 승용차에서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느낌을 받고 급히 방가로 현관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갔죠. 아, 내실에 성춘길이 칼에 맞아 쓰러져 있었어요.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당황한 우리는 창문을 열고 저 밑으로 내려가는 승용차를 봤죠. 그래서 잘 분간하기는 어려웠지만 머리가 제법 긴 여자가 성춘길의 차를 직접 운전해서 가는 그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두워서 자세히는 안 보였지만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었어요. 어깨를 완전히 덮는 그런 그때 시간이 뭐 한 1시 40분이었죠. 아니, 보지는 못했으니까 우리가 들었다고 말해야겠죠. 어쨌든 우리 두 사람이 완전히 집중해서 듣고 있는 그때 바로 옆에서 살인이 행해진 겁니다. 낙연감은 성춘길의 장례식이 끝난 후 산을 내려오는 미망인 방인숙의 곁으로 다가섰다. 방여인은 성춘길보다 7살이 아래인 34살의 미인이었다. 얼굴은 갸름하고 눈은 컸으며 입술이 도톰했다. 30대 중반이었지만 아직 20대의 젊음과 야성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건 아마도 부유한 환경에다 아이를 단 한 번도 잉태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닐 수 있는 아름다움인지 모른다. 그녀는 낙연감이 다가서자 파마한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넘기며 돌아보았다. 산 아래 승용차로 내려가며 낙연감이 입을 열었다. 무척 상심이 되시겠습니다. 슬픔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잘 압니다만 수사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남편 되신 분이 평소에 알고 지냈던 여자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없는지 다시 한 번만 기억해 봐 주십시오.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압니다. 그래도 지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생각 안 나요. 그럼 어떻게 의심이 가셨죠? 흥신소를 통해서 미행을 시켰다면 의심이 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아내라는 건 남편한테 여자가 생기면 그걸 예감할 수 있지 않나요? 형사님도 결혼하셨겠죠? 낙연감은 은단 꽉을 꺼내 몇 알 털어내어 입안에 넣고 깨물었다. 그는 씩 웃으며 말했다. 물론 결혼했습니다. 대학 다니는 딸이 있습니다. 일찍 하셨군요. 그런 편입니다. 나는 독자이기 때문에 생전에 계셨던 아버님 성화에 빨리 갔죠. 그건 그렇고 아내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거를 그렇게 쉽게 예감할 수 있습니까? 그럴 거예요. 정밋게 어려우시면 사모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거 괜히 물어봤다가 제가 의심받으면 어떡합니까? 공처가신가 보네요. 하하하 그런 편입니다. 낙연감은 웃으며 방여사를 힐끗 보았다. 그녀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가는 사람치고는 별로 슬픈 기색이 없었다. 낙연감에게 말댓고 하는 것이 그랬다. 그녀의 표정에서도 슬픔이 없었다.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를 일이었다. 변신한 남편의 종말이었기 때문이다. 방여사는 승용차 가까이 오자 다른 가족과 함께 승차했다. 성춘길의 형제들이었다. 승용차에 오르며 방여사는 경감을 돌아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형사님 죄송해요. 저도 그 여자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혀 모르는 직장관계 여자거나 아니면 오다 가다 만난 여잔지도 모르죠. 차는 떠났다. 낙연감은 승용차가 멀어져 가는 걸 보며 착잡해졌다. 다행히 흥신소의 직원 두 명이 사건 현장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단서를 입수하기는 했지만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박여사와 두 명의 성춘길 동생이 타고 간 승용차는 사건 당일 성춘길이 방가로로 타고 갔던 그 승용차였다. 머리가 긴 젊은 여자는 그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들어와 용산의 어느 빌딩 앞에 그 차를 세워두었던 것이다. 낙연감은 여러 각도로 수사를 했다. 치정관계의 살인인 만큼 성춘길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다. 성춘길이 전자회사 생산부장이었던 만큼 거래처 업자들과의 관계도 알아보았고 그에 따른 여자들도 탐색했다. 그리고 술집 호스테스를 비롯해 성춘길의 측근에도 정을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여자를 체크했다. 범인을 향한 체크포인트는 긴 머리를 했던 젊은 여자. 목소리가 가냘프면서 높은 주파수를 가졌고 임신을 하고 있었으며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소지자다. 그러나 그러한 점만 놓고 본다면 쉬운 일이 아니다. 긴 머리카락은 언제라도 짧게 깎을 수 있고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다. 목소리는 추상적인 만큼 광범위하고 비슷한 음성이 많다. 임신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만삭이 되어 눈에 띄기 전에는 본인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낙태를 시켜 흔적을 없앨 수도 있으니까. 운전면허 소지자라는 점도 그 수가 광범위하게 많기 때문에 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는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나마의 단서라도 있었기 때문에 낙연감은 수사의 방향을 설정했다. 서울 시내의 모든 산부인과 병원의 최근 진료나 낙태 치료를 조사했다. 더구나 범인이 태아의 아버지를 죽이고 곧 아이를 낙태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6일이나 그 다음 날 낙태를 시도한 미혼 여성을 조사했다. 놀라운 일은 그 이틀 동안 낙태한 미혼 여성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었다. 사건 발생 이후 일주일이 경과되면서 낙태한 미혼 여성의 수는 서울 지역에서만도 725명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범인은 태아를 낙태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다. 그건 아이를 낙태시키라는 성춘길의 말에 분노해서 우발적인 범죄를 일으킬 만큼 태아에게 애착이 컸던 여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숨기며 키울 수도 없는 일 아닌가. 다른 한편의 수사는 최근 운전면허증을 따낸 미혼 여성들에 대한 조사였다. 1년 동안 미혼 여성이 면허증을 따낸 수는 3862명이었다. 그들을 모두 조사할 수는 없었지만 그 중 증명사진에서 머리카락이 긴 여자들만 골라봤더니 224명이 나왔다. 1년 동안 운전면허증을 따낸 미혼 여성을 탐문한 이유는 범인이 성춘기를 사귀면서 그 차를 통해 운전을 배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전에는 차도 별로 없고 운전하는 여성수도 별로 없었으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더 길게 사귀었던 여자일 수도 있지만 박 여사의 말에 의하면 1년 전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어색할 만큼 아내에 대해 신경을 쓰거나 또 때로는 냉담했다고 했다. 특히 잠자리에서 냉담했다. 남편의 옷에서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난다든지 와이셔츠에 여자의 입술 연지가 묻어있다든지 한 일은 없었지만 뭔가 집에서 말할 수 없는 예감을 느꼈던 것이다. 남편이 수상하다는 예감만으로 흥신소에 미행을 부탁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낙연감은 지나는 길에 들렀다고 하며 박 여사의 집을 방문했다. 그녀의 집은 영동에 있었다. 2층 양옥이었는데 집만 해도 3억 원 정도 나가는 호화주택이었다. 죽은 성춘길은 전자회사에 나가는 간부였지만 그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농장과 산이 있고 주식을 비롯한 증권도 상당히 있었다. 하여 죽은 성춘길의 재산은 대충 세매도 1백억 원이 넘었다. 그 재산이 모두 아내인 미망인 방인숙에게 돌아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낙연감은 방인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조사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현장에서 들었던 두 명의 증언에 의하거나 집에서 흥신소로 전화했던 알리바이로 보아 의심할 수는 없었다. 물론 흥신소 직원 두 명을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거짓말 탐지기 실험 등 두 명을 각각 분리해 심문한 결과를 비롯해 자동차가 현장까지 갔었던 흔적, 바퀴에 묻은 흙등을 보아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남편이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미행시킬 수야 없죠. 하고 방여사는 실내복 차림에 우아한 몸짓을 하며 거실을 서성거렸다. 서성거렸다기보다 탁자 위에 있는 꽃꽂이를 매만지며 조금 떨어져서 보았다. 위치며 그 조화를 보는 듯 했다. 하지만 틀림없이 여자가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최근에 와서 전화 없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아이가 없다는 걸 근심하면서도 무슨 수가 있다는 듯이 말했거든요. 이를테면 양자를 데려오면 어떠냐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남편한테 여자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자를 사귀어서 아이를 낳은 다음 데려오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의심을 했었어요. 왜 그런 의심을 했죠? 남편을 의심했었으니까요. 음... 좀 실례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하고 나경감은 은단 꽉을 꺼내 손에 털어놓으며 말했다. 배신한 남편이 죽은 지금으로서 당연한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죽어 마땅하다 이런 마음으로 증오하지는 않아요. 남편의 사랑을 잃으면 포기를 해야죠. 이혼을 원했다면 이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를 원한다면 저는 자격이 없잖아요. 이혼한다면 위자료는 원했겠죠? 글쎄요. 당해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시 결혼할 수도 없는 저한텐 혼자 생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는 해줬었겠죠? 그렇게 믿었습니까? 이혼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의심해서 미행시키면서도 이혼할 생각은 안 해봤어요. 만약 남편이 죽지 않고 남편한테 아이를 가진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형사님은 저한테서 뭘 알고 싶은 거죠? 여자는 꽃에서 손을 떼며 허리를 펴더니 물었다. 그녀는 키가 컸다. 아이를 낳은 일이 없어서 그런지 허리도 처녀처럼 가늘었다. 뭘 알자는 게 아니고 다만 물어봤을 뿐입니다. 그냥 물어보는 것 같지 않은데요? 하하하하 아, 글쎄요. 방 여사님, 은단 드릴까요? 낙연감은 은단 꽉을 보이며 물었다. 방인숙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씁쓸해하게 웃더니 말했다. 담배를 끊으셨나 보죠, 최근에? 네, 맞습니다. 전 은단은 싫어요. 한 가지 물어봐도 좋겠습니까? 물어봐 놓으시고 뭘요? 아, 그랬죠 참. 박 여사님한테 운전면허증이 있습니까? 없어요. 좋습니다.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낙연감은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는 박 여사의 집 현관을 나오며 말했다. 아, 가까운 날에 다시 만날 일이 있을 겁니다. 계속 신문할 작정이세요? 아, 신문이 아니라 찾아 뵙겠다는 말입니다. 좋아요. 얼마든지 오세요. 그리고 저도 알고 싶으니 범인을 하루빨리 잡아주세요. 예, 잡겠습니다. 범인은 아주 가까운 데에 있을 겁니다. 아주 가까운 데 범인이 있다는 낙연감의 말에 박 여사의 눈이 반짝 빛났다. 흥신소 직원 원영진과 민수길이 진실을 말하는 건 확실했지만 그들의 증언에는 상당한 허점이 발견되었다. 무엇보다도 의심스러운 것은 죽은 성춘길이 칼에 찔리기 전에 수면제를 먹었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위에서 수면제 액체가 검출됐다. 그렇다면 그 수면제는 언제 먹은 것인가? 집에서 먹고 나왔다면 한 시간 동안 과속으로 자동차를 몰 수 없었을 거다. 또는 진정제를 먹는다는 것이 실수로 수면제를 먹었다고 가정해도 그걸 어디서 언제 먹었느냐는 것이 중요한 의문이었다. 반가로에 와서 수면제를 먹을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인다. 도착하는 즉시 범인과 다투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승용차 안에서 먹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상식적인 일로 차를 과속으로 달리며 수면제를 먹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수면제를 진정제로 착각한 것일까? 하지만 수면제와 진정제는 그 모양부터 다르다. 약통 속의 약이 바뀌어 있을 이유도 없었다. 또한 분간 못하고 먹었다고 보기도 힘들었다. 또 다른 의문점은 수면 상태가 진행되고 있을 때의 대화였다. 두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약 20분 동안 다투었다. 수면제를 먹고도 20여 분 동안 다투었던 것인데 그것도 상식에 맞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는 어떤 함정이 있는 것일까?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고 계획범일까? 계획범이라고 하기에는 동기가 모호했다. 성춘길의 애인이 그를 죽임으로써 얻는 소득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유산을 받는다는 사실로 보면 아내 방인숙이 이득을 얻게 돼 있다. 아내는 집에 있었고 죽일만한 동기는 충분치 못했다. 이혼을 한다면 평생 생활할 수 있는 위자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며 함께 산다고 해도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죽이면서까지 유산 상속을 하려고 했다는 건 억지였다. 하지만 낙연감은 수면제 복용 문제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시간의 오차에 대해 소홀히 하지 않았다. 수면제를 피해자 본인이 먹었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았고 가해자인 애인이 먹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렇다면 수면제는 누가 먹인 것일까? 여기서 낙연감은 한 가지 가정을 세웠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먹은 수면제가 아니면 타인이 먹도록 했을 것이 분명한데 그 타인이란 누구인가? 성춘길의 애인 이외에 또 다른 공모자가 있단 말일까? 낙연감은 성춘길이 탔었던 승용차를 다시 면밀히 검사했다. 그 차 안에는 언제든지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보온통이 구비되어 있었다. 사건 당일에도 비어있는 보온통이 차에 부착돼 있었던 기록이 있었다. 그 보온통의 얼음물에 다량의 수면제가 섞여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 차에 부착된 보온통에 보리차 물을 넣는 일은 아내의 방인숙이 하였다.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을 죽이려고 보온통에 수면제를 넣었단 말일까? 남편은 차를 몰다가 물을 마시게 되고 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다. 밤에 비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애인을 만나러 가는 남편을 죽이기 위해 보온통에 수면제를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남편은 방가로 가까이 와서야 물을 마시게 되었고 그래서 교통사고는 내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춘길이 애인의 칼에 찔려 죽는다. 그렇다면 한 가지 납득되지 않는 점이 또 도사리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의 여자가 차를 버린 후 경찰이 찾았을 때 그 차 안의 보온통에 수면제가 묻어 있었는가는 당시 소홀했기 때문에 검사하지 못했다. 지금은 이미 늦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 의혹을 지울 수는 없었다.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나면서 아무런 단서도 새로이 찾아내지 못한 채 수사본부를 폐쇄시켰다. 용의자라도 잡아서 강요든 임의든 자백을 받아낸다면 계속 기사화되어 화제가 됐겠지만 용의자조차 찾아내지 못하자 시들해졌던 것이다. 그렇게 되어 비공개 수사의 원칙으로 돌아가면서 수사본부를 없앤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실제 수사가 중단된 건 아니었다. 수사본부를 없앤다는 신문기사가 나간 후 나경감은 방인숙의 집을 방문했다. 거실에 앉혀놓고 그녀는 냉커피를 내놓았다. 처음은 아니었지만 방여사가 만든 커피 맛은 매우 좋았다. 그는 커피 맛을 칭찬해 주었다. 아, 별말씀을 다 하세요, 나 형사님.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맛입니다. 커피 자체가 좋은 건지, 뭔가 특별한 걸 넣은 건지 맛있습니다. 나경감은 짓거려 놓고 자신이 이 여자에게 지나치게 아첨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맞은편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면서 여자가 물었다. 사과도 드릴 겸 그동안 협조해 주신 거 고맙다는 말씀도 드릴 겸 들렀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수사를 중단한다면서요? 네. 범인도 못 잡고 중단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 역시 그 사건에만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또 강력사건들이 계속 발생해서 말입니다. 그 사건들도 살인인가요? 예. 신문에서는 못 봤는데요? 살인이 있을 때마다 기사가 나지는 않습니다. 비공개로 하는 수사가 더 많죠. 무슨 살인인가요? 하긴 뭐 제가 알 필요는 없지만 알 필요도 없으면서 왜 묻느냐고 하려다가 나경감은 입을 다물었다. 한여름에 시작된 그 사건이 가을이 됐는데도 조금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가족들께는 죄송한 일입니다만 다음 사건을 추적해야 돼서 말이죠. 그녀는 아무런 대꾸 없이 창밖으로 시선을 보냈다. 문득 죽은 남편을 생각하는 것일까? 그녀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어려웠다. 그 표정은 수심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울음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한 우울의 정반대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마치 모나리자의 미소 같은 신비한 미소를 머금은 듯하기도 했다. 수사본부가 해체되고 나경감도 다른 사건에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방인숙에게 알려준 이후 여러 날이 지났다. 나경감은 방인숙을 면밀히 추적했다. 그로부터 보름 뒤 그는 놀라운 사실을 찾아내었다. 수사진들의 시선이 다른 사건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자 방인숙은 한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다. 대학 때 아이스하키 대표선수로 뛰었던 운동선수였지만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운동기구를 파는 상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방인숙과는 운동기구를 사면서 알게 된 걸로 보여졌지만 첫 만남의 실체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들이 남몰래 만나 함께 호텔로 들어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렇다면 성춘길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 방인숙에게도 애인이 있었다는 말인가? 서로 간에 애인이 있으면서 견제했던 것일까? 그러나 그 놀라운 단서는 낙연감에게 새로운 단서가 되었다. 무엇보다 방인숙에게 살인동기가 성립됐던 것이다. 방인숙은 어떤 방법으로 남편을 죽인 것일까? 방가로에서의 머리카락 긴 젊은 여자와의 대화는 무엇이며 칼에 맞기 전에 검출된 윗속의 수면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러한 혐의점들을 낙연감은 중점적으로 추적했다. 드디어 확고한 확신이 세워지자 낙연감은 방인숙의 집을 다시 방문했다. 다른 사건 수사를 시작하셨다니 웬일이세요? 하하 그 사건도 저하고 관련이 있나요? 방여사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운전하실 줄 알죠? 몰라요. 면허증도 없어요. 면허를 안 내셨으니 없겠죠? 하지만 운전은 아주 잘했습니다. 방여사의 표정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며 낙연감은 더욱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범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어머! 몹시 놀란 방인숙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사본부가 해체됐지만 그건 표면상의 일이고 실제는 더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수사의 초점이 다른 데로 돌려지자 방여사는 숨겨놓은 애인을 만나더군요. 무슨 말씀이에요? 날 범인이라니! 그런 무고를 하면 고발하겠어요! 고발? 이 사람 고발 좋아하는군! 낙연감의 말에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반말이 튀어나왔다는 것이다. 당신이 범인이라는 증거를 대겠소. 당신은 남편을 죽이면서 그 수사에 초점을 흐려놓을 목적으로 흥신소 직원들을 이용했소. 당신 남편 성춘길한테는 사실 애인이 없어요. 애인은 당신한테 있었던 거지. 그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챈 당신의 남편 성춘길은 당신과 이혼할 결심을 했소. 그러자 당신은 생각했지. 그런 식으로 남편하고 이혼하면 단 한 푼의 위자료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당신은 남편이 어떻게 당신과 애인 사이를 알게 됐는지를 생각해봤소.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 아마 흥신소에 부탁했을 걸로 추측했겠지. 그걸 당신은 역이용했소. 그날 밤 방가루로 갔소. 바로 당신이. 물론 혼자 간 거죠. 당신 애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이지는 않았소. 혼자 갔지만 당신을 미행하던 흥신소 직원이 당신을 따라가다가 놓쳤겠지. 그리고 그 직원은 당신 남편에게 어딘지 알 수 없지만 교회로 가더라고 했겠지. 그날 밤 자정이 되도록 들어오지 않는 아내를 생각하고 당신 남편은 초조했던 거요. 그런데 당신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지. 방가루로 오라고. 그 전에 당신은 다른 흥신소 직원에게 부탁해 남편을 미행시켰소. 남편은 차를 몰고 오면서 목이 타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보온병에 수면제 섞인 물을 마셨겠지. 하지만 당신이 1차로 계획했던 교통사고는 나질 않았어. 그러자 방가루에 온 남편을 칼로 찔러 2차 계획을 실시했던 거요. 남편은 졸음을 억누르며 방가루에 들어왔을 거고 등 뒤에서 당신은 칼로 찔렀소. 그때가 1시 2분경이었을 거고. 그런 뒤 남편의 뒤를 미행한 두 명의 들러리 흥신소 직원을 위해 준비해 놓은 녹음기를 틀었소. 20분 동안 두 명의 흥신소 직원들이 들은 다투는 젊은 여자 목소리는 당신이 만든 녹음소리였소. 그리고 당신은 녹음기를 들고 차에 올라타. 면허증도 없이 그동안 배워두었던 운전기술로 방가루를 떠난 거요. 두 명의 흥신소 직원이 목격한 긴 머리카락의 젊은 여자는 당신이 가발을 쓰고 변장한 모습이었고. 더구나 흥신소 직원을 방가로에서 전화로 불렀지만 서울집에서 부른 것 같은 착각을 주어서 알리바이까지 성립시켰던 거요. 어떻소. 당신은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하면 위자료도 없이 쫓겨날 게 두려워 남편을 죽이고 유산을 상속받은 거요. 이 범죄는 수개월 전부터 준비한 완전 범죄였지만 하하하하 글쎄 완전 범죄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흥 어처구니 없군요. 그녀는 웃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억지로 만들어낸 거다. 증거를 대보세요. 나를 체포해도 그래서 기소한대도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날 거예요. 증거가 없잖아요. 여자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낙연감은 빙긋 웃으며 말했다. 증거는 있죠. 전신전화국에서 체크해 25일 밤 11시 35분에 흥신소로 전화한 DDD의 기록이 있고 그로부터 20여 분 후 집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한 DDD 기록이 있죠. 방가로에서 전화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운전을 배울 때 사용했던 흰장갑이 집쓰레기통에서 발견됐는데 거기에 당신이 손톱에 칠한 매니큐어와 차에서 묻은 왁스 기름이며 오일 기름이 다 묻어 있었죠. 당신이 운전을 할 줄 안다는 건 다른 실험으로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당신을 미행했던 즉 당신의 남편이 의뢰한 흥신소의 직원이 그날 밤 당신이 춘천 방향으로 택시를 타고 갔던 사실도 확인해 주었죠. 어떻습니까? 당신은 수사의 방향을 엉뚱한 대로 돌려놓기 위해 살인을 하면서 가까이 목격자를 호용한 사람입니다. 여자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이 무얼 뜻하는 것일까? 발각되어 분하다는 것일까? 아니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인간 본연의 참회가 느껴진다는 것일까? 그것은 알 수 없었다. 네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1986년 7년 그 즈음에 쓰여진 작품 이거든요. DDD 오랜만에 듣는 말이죠. 이게 시외전화 기록을 노래도 있었죠. DDD DDD 뭐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오래된 세대들만 아는 거라서 젊은 분들은 안잡이 이제 뭐하니 하시겠네요. 아무튼 음 네 저는 그 당시에 쓰여진 작품치고는 꽤 잘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고요. 좋아요 댓글 공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네 안잡이 채널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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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